나누기 연산자와는 약간 다른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 자체는 어렵지 않죠. 13 나누기 5를 하면 정수끼리 나누고 있으니까 2가 나오겠지만 13 나머지 5를 한다면 나머지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변수 a에는 3이 대입이 될 겁니다. 90 나머지 60을 하게 되면 b에는 30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나머지 연산은 나누기 기호가 아니고 나누기 기호 옆에 동그라미가 있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프린트 f, 스캔 f 사용할 때 이 퍼센트 기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호가 여기저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기호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럴 땐 또 다르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뭐 프린트 하는 건가? 스캔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연산자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 만들면서 정확히 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예제는요 초를 입력을 받으면 시간과 분과 초로 이렇게 나누어서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4천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자 1시간 그 다음에 6분 40초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초를 시간, 분, 초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작하는 코드를 제가 간단히 만들어 놨는데요 뭐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초, 분, 시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화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초를, 세컨즈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세컨즈를 스캔 앱으로 입력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세컨즈를 hours, minutes, seconds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끝나면서 굿바이 이렇게 출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춰놓으시고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현을 직접 해볼게요. 먼저 입력받은 초가, 세컨즈가 몇 분인지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inutes는 seconds 나누기 60을 먼저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세컨즈가 있겠죠. 그러니까 minutes로 넘어가고 나서 남아있는 초를 세컨즈는 나머지 60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hours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hours는 minutes 나누기 60 그 다음에 minutes는 hours로 넘기고 나서 남은 분들만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나머지 60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행을 몇 번 시켜보기 전에 이 코드를 조금 줄여볼게요. 예를 들면 seconds는 seconds 나머지 6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코드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대입 연산자 나누기 대입 연산자, 곱하기 대입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 나머지 대입 연산자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대입 연산자 이렇게 바꿔주면 코드가 좀 짧아지죠. 초보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낯설고 낯선 상황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게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보 때지만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60초다. 그러면은 0 hours, 1 minute, 0 seconds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0. 자, 2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600초 그러면은 1시간이죠. 근데 지금 매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와일문을 사용을 해볼게요. 언제까지? 자, 입력이,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 음수가 나오면 종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와일문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요거 주석은 우리가 완료했죠? to do라고 써놓고 할 일이라고 써놓고 메모를 해놓고 자, 완료를 했으니까 깔끔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와일문의 특성을 생각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한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종료를 하자. 그 얘기는 양수, 양, 0 이상 양수 또는 0일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자.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바로로 반복을 할 구간을 요렇게 싸줍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게 완벽한 해법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실행을 시켜보면 알겠죠? 요렇게 얘랑 얘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작다, 더 크다, 크지 않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표현해주는 걸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고 요거는 뒤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요 정도는 자, 그래서 세컨즈가 0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60초 그 다음에 어, 3600초 어, 잘 나오고 있죠? 4000초 120초 잘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2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 마이너스 2를 입력을 했으면 사실 요걸 출력을 안 하고 끝나야지 깔끔하잖아요. 이건 나 더 안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요 마지막 거 하나를 출력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굿바이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류가 돼야 깔끔하겠죠? 여기 지금 하나가 나오는 게 어,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또 멈춰 놓으시고 그 부분을 고쳐보세요. 자,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혹은 답을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와일문은 특성상 일단 한 번은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입력을 받고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까지 한 번은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도 뒤에 나와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어, 미리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일문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와일문밖에 안 배우셨죠? 와일문을 사용할 때는 얘를 밖으로 빼서 두 번 입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입력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번에 사용할 값을 미리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세컨지가 만약에 음수를 입력받았다면 여기 쏙 올라가서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그때는 깔끔하게 종료가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104,000만 입력을 하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때는 깔끔하게 굿바이가 끝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입력을 받는 코드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사실 두 군데 있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와일문을 사용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 좀 모르시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디버거 이용해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찍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디버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초보때니까 여기서 디버그 들어가서 자, 스텝 모버로 바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F10을 눌러서 가고, 가고, 가고 그 다음에 스캔 F죠. 스캔 F 여기서 커서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F10을 한번 누르면은 자, 이 창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입력받는 창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캔 F라서 입력을 대기해야 되는데 간혹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여러분들이 이 콘솔 창을 찾아서 앞으로 띄워놓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해도 와일문 들어가자마자 세컨즈 비교를 하니까 마이너스 1 입력을 하면 종료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정상 작동하는 거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하고 F10 누르면 현재 세컨즈가 1000이라서 0 이상이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죠? 쭉쭉쭉쭉 내려오고 프린트도 하고 자, 여기 콘솔 창 보면 프린트 잘 됐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입력을 다시 받아요. 그 다음에 스캔 F 입력을 기다리고 F10을 한번 더 누를게요. 기다리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세컨즈에 갖다대면 아,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자, F10을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컨즈가 마이너스 1이니까 F10을 한번 더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자, while 이란 단어 자체가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이렇게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밖으로 바로 빠져나오고 굿바이 하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를 시, 분, 초으로 바꾸는 예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수를 나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규칙은 간단해요. 자, 음수를 나눌 경우에는요 이 나누기하고 나머지 둘 다 P연산자가 두 개잖아요? 이때 앞에 있는 P연산자가 음수면 나머지 연산자도 결과가 음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요 11 나누기 5 그 다음에 11 나머지 5 이렇게 했을 때 2,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 나누기 마이너스 5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게 음수 이때는 마이너스 11 나누기 마이너스 5 하면은 그냥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나머지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11 나머지 5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P연산자가 음수면 나머지 연산자의 이 결과도 음수로 나옵니다. 이 규칙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와일문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음수에 대한 나머지 연산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규칙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